여러분들 GT5은 정말로 갓겜이지만 가끔씩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베네펙터 스트레이터 이동수단 체온이 정말 낮은 것? 아니에요 자동차가 부자연스럽게 옆으로 긴 거? 아닙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오버엔더? 아닙니다 바로 이 차는 스포츠카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 차량은 아무리 봐도 SUV 아니면 오프로드처럼 생겼어요 자동차 뒤쪽을 보시면 외건 같은 형태를 띄고 있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살짝 쏠려있네요 그리고 바퀴 쪽을 보시면 옆으로 좀 과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이런 디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고가 되게 높아요 퀴 같은 경우는 크롬이 끼워져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세련됐어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적당히 좋은 배기음 나가볼게요 차량의 모듬 문 열어볼게요 모듬기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스트레이터의 엔진 사이즈가 확실히 크긴 하지만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뒤쪽 트렁크는 위쪽으로 높게 올라가고요 내부 공간도 확실히 넓어요 제가 뒤쪽에다가 사람을 한번 태워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이저 반갑습니다 아잇! 이게 아쉽게도 뒤쪽에다가 사람을 태울 수는 없어요 다음은 내부 와! 뒷자리가 진짜 넓어요 레그롬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서 거의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시트도 큼지막하고 괜찮아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어... 4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자동차가 전고가 너무 높아서 불편해요 제가 전고를 조금 낮춰볼게요 불꽃 드리프트 스타트 하이여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제가 바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힘이 살짝 부족하죠? 아니 약간 많이 부족해요 제가 분명히 50만 달러 주고서 이 차량 샀습니다 그리고 블루는 스포츠카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오버핸드도 장착되어 있고 광폭 타이어마저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엔진까지 그리고 4륜 구동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시면 대략 한 90만원 정도 나오고 있군요 그렇다면 오프로드 성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타트! 이쪽으로 와서 올라오시면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그리고 차량 전고가 높다 보니까 어디든 잘 가요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 건데 제가 난폭 운전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나오세요 인마! 쌩쌩 달리다가 바로 왼쪽으로 스타트! 왼쪽 다면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여러분들 차가 확실히 길어서 핸들이 좀 크게 들어가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연주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펌퍼! 먼저 앞펌퍼를 쭉 볼게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다양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는 후드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개조 항목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레이스 후드 골라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퀴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골라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튜너에서 골라줄거에요 크롬 휠에서 랠리마스터 골라드릴게요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샥몬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바로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먼저 캐런 에버론 캐런 칼리콘 GTF 가니스 세미노 프론티어 페가시 토로스 가니스 카마초 출발! 출발! 어우 스타트 제가 좋아요 하지만 바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 안좋아요 이게 무슨 스포츠카야 어? 베네펙트 스트레이트 옆에 스포츠카라고 붙어있는데 전혀 스포츠카 같지가 않아요 느리죠? 나이스 샷!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절병이 있거든요 저기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액셀 밟으시고요 좀만 더 화이팅! 이쪽으로 이쪽으로 원래 직각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각이 안나와요 따라서 저는 이쪽으로 갈겁니다 뭔가 힘이 약한거 같은데 은근히 잘 올라가요 아잇!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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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등반 성공 다음엔 제가 내리막길 해볼게요 오우 이게 차체가 확실히 높다보니까 안정성이 조금 좋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허리가 좀 더 아픈 것 같고 여기서 내리막길 스타트 여러분들 지금 저의 눈앞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테스트를 해볼게요 출발!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먼저 먼저 가세요 먼저 전 나중에 갈게요 훈! 훈! 아아 지금 카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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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트럭 성공 준비하시고 가자 이쪽으로 아 뭐야 아니 아니 물에 들어가자마자 침수는 넘어간거 아니야? 오마이갓 물속으로 보시면 다른 차들이 많이 죽었군요 이번에는 다른 자동차들을 밟고 한번 지나가볼게요 하이여만 갔습니다 하이여만 갔습니다 잠시만요 몬스터 트럭 스타트 과연 한 번에 성공 자 가치팀 갑시다 과연 아 가치팀도 성공 자 여러분들 다시 가겠습니다 스타트 가자 과연 나이스 이 정도면 성공 저희가 이제부터 자동차를 직접 개조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 이렇게 떼깍 그렇지 먼저 타이어를 뽑아줄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엔진을 부어드리고 이렇게 콸콸콸 콸콸콸콸 자 체로가슨 미세대가 깔아 드릴게요 본짝을 쪼금 때려줄게요 자 보시면은 나름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칸잘로 칸잘 온다 옵니다 아 메테오님 메테오님 메테오릭 버스트 밖으로 나가야됩니다 저기 있는 칸잘리를 뚫고 말이죠 가자 출발하트 불합 penis 불합 Boden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비질란테 부스터 가자 아 같 그렇다면 이제 패드픽터 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칸잘리, 온다! 옵니다. 아, 메테어링! 메테어링! 메테어링 버스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기 있는 칸잘리를 뚫고 말이죠. 가자! 출발하트! 불확실! 불확실!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비즐란테 부스터, 가자! 끝! 그렇다면 이제 패드팩터 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종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쁜 시민차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생연 Sharma, 가위 상대가 나쁠숨을 좋아합니다. 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